자 이제 교재 233페이지 보세요 자 등기 절차 챕터 3장인데 챕터 3장은 233페이지에서 부터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282페이지까지 분량이 약 50페이지 가량 될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지금 챕터 3장의 얘기가 등기 절차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등기 절차에서 지금 3장에 나오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시면 교재 284페이지 보세요 284페이지 보시면은 챕터 4장이 보세요 제목을 잠깐 봐주세요 각종의 권리 그것도 법률용어가 뭐가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장 제목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3장도 등기 절차 4장도 등기 절차 그 다음에 교재 어디를 봐 주시느냐 하면은 5장이 3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49페이지 349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도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기 절차 원위치 233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자 원위치 233페이지 오셨으면은 자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등기법 파트 이제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 다 이제 요걸 배운다는 겁니다 등기 절차 그런데 등기 절차가 총론이 있고 개별 강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론은 개별 재산권 등기하는 절차 개별 등기 이름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떻게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하는 거야 변경 등기 어떻게 하는 거야 경정 등기 어떻게 하는 거야 말소 등기 어떻게 치는 거야 가등기 어떻게 치는 거야 개별 등기 개별 각자니까 개별 등기에 나가는 등기 절차를 갖다가 등기 절차 강론 이렇게 부르죠 그게 교재는 4장과 5장에 이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 등기 이제 하나 가는 공통 분모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하나 가는 게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그럼 3장은 결국 등기 절차 개별 등기다 4장 5장에서 배우는 등기 절차 전부의 공통 분모를 이제 다루는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론과 강론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면은 총론 문제와 강론 문제가 있는데 총론이 지금 교재 3장 강론이 4장 5장 강론도 왜 두 개로 빼놨냐면은 워낙 개별 등기 이름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 등기 이름면 한 천 가지 이상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한 15가지 정도를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시험 출제하는 건 그 15가지 정도 되니까 그걸 7개 8개로 나눠서 이제 2개 파트로 이제 나누는 것 뿐이고 1 나누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 개별 등기들인데 그 공통 분모를 다루는 게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총론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가 5 대 5 였습니다 총론 5, 강론 5 였었는데 이게 전산 등기로 전면 개정되고 나서는 총론의 비율이 이걸 백분율로 할 경우로 2 대 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출제 비율이 이제 강론의 모든 등기의 공통 원리를 규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출제 비율이 5 여기 5, 5 대 5로 출제했었는데 전산 등기로 바뀌고 나서는 이쪽은 백분율로 얘기하면 2, 이쪽은 8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두 문제나면은 이쪽에서 지금 몇 문제난다? 8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면 지금 출제 경향 자체가 바뀐 이유가 이 등기 절차 총론이 지금 아직 법 해석이 등기소마다 업무하는 등기간마다 분분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해석이 통일되어있지를 안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론 파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출제 비율이 확 낮아졌고 나머지 강론의 지금 이쪽 얘기들을 갖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힘주어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량으로는 이쪽 총론 얘기가 상당히 분량 많이 차지하죠 그래도 이쪽은 내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나는 건 출제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 이게 통일 법 해석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법 해석을 하지를 아니하고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출제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자 이제 갈게요 이제 총론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다뤄나갈 거냐 자 이제 먼저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제목이 등기 절차 진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그 흐름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자 등기 하고 싶으면은 신청해야 된대요 첫 번째 네모박스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매수인이 잔금 치르고 난 매수인이 건물 취득하려면은 등기해야 취득하죠 등기 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대입해 나가면 돼요 신청하면은 등기관이 신청한 서류를 받아주는 걸 접수 이렇게 부릅니다 접수 받으면 매매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등기할 건가 말 건가 검토하겠지 뭐 그걸 심사 심사하고 나면 하자가 있으면은 갚아 등기 안 내주겠고 하자가 없으면은 등기부 갚고 했다가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주면 되지 뭐 그리고 등기 끝마쳐주면 또 일련의 절차가 있고 그렇게 큰 흐름만 보시기 바라 그걸 굳이 안기 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234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23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를 보셔야 되느냐 고 절차 게시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고거를 갖다가 도표를 보셔야 돼 자 절차 게시 방법에 원칙 신청 해놓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용어 형광펜 치지 마시고 당사자 신청 관공소 촉탁을 법률로 형광펜 치세요 당사자 신청 관공소 촉탁 그 다음에 밑에 예외라는 색깔 차려져 있는데 법률 규정 나오죠 법률 규정 형광펜 치시고 등기관 직권 형광펜 치시고 법원의 명령 형광펜 치시고 자 볼게요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등기 절차 게시해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건 이렇게 이제 잡아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신축을 하면은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최초 건물주의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등기를 갖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걸 등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다 등기 해주려면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어떻게 등기가 시작되느냐를 게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갑이 등기소에 내 건축주니까 등기해 달라고 등기소에 들어가서 내가 건축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신청이 있으면 등기해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건물 신축한 건물이 자 동작구청의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이 갑이 건축주가 누가 되느냐 하면 동작구가 건축주가 되는 거죠 동작구청 건축물일 때는 그러면 신청이라고 용어 사용한다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청 촉탁은 똑같은 용어인데 보존 등기하고자 하는 갑이 개인일 경우는 신청 보존 등기하고자 하는 갑이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신청이라는 대신 용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다 촉탁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이나 촉탁은 똑같은 용어구나 단 개인이냐 국가 지자체이냐에 따라 용어만 구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갑이 건물을 갖다가 보존 등기 신청해야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갑이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는 갑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촉탁해야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해 준다는 거죠 이제 가죠 그런데 이제 키워드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예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신청이나 촉탁 없어도 등기할 수 있는 게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와 뭐가 있냐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보죠 직권은 언제 돼 있느냐 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직권 등기가 가능한데 직권 등기는 언제 가능하냐 볼게요 갑이 건물 보존 등기를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해야 보존 등기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등기가 안 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법원으로 가서 A가 갑에게 천만원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천만원을 갖다가 값지를 아니하면 채무자 천만원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건물 신축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갚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건물을 갖다 법원에 가서 가압류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등기소로 자 이제 뭐 해달라고 이제 촉탁을 하느냐 하면 자 이제 보세요 등기해달라고 화살표 가는 게 자 갑니다 누가 하는 거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내린 법원에서 서류 집어넣으니까 용어를 갖다가 요거 쓰면 안되겠죠 뭐라고 써야 된다 국가 지자체가 등기 요청하는 걸 뭐라고 사용한다 촉탁 그러면 자 이제 가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채무자 천만원 값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자 등기소로 직접 이렇게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럼 이거는 가압류 등기 개인 A가 등기소로 가는 거니까 뭐라고 용어 사용해야 된다 신청이죠 가압류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 해 줘야 됩니까 각하 해야 됩니까 작년 법무사 문제였어요 중개사도 이미 출제를 했었고 가압류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 할까 가압류 등기가 각할까요 뭘 해 줘 해 주게 각하지 지금 위력을 아셔야 되는데 가압류는 네가 하고 말고 할 개인이 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야 법원이나 구청에서나 세무서에서나 관공서에서 그걸 갖다가 권한이 있는 거지 그러면 너 가압류하고 싶으면 그 가압류를 올릴 관공서에 찾아가야 되는 거지 네가 등기소로 직접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 들어왔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하여 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등기소로 갔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등기 신청해야 된다 가압류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가면 가압류 등기 신청이죠 그럼 법원으로 가면 등기자가 빠지는 거지 가압류 신청인 거고 일로 직접 가면 등기하러 가는 거니까 가압류 등기 신청인 거고 가압류 등기 신청 각하 그럼 가압류 신청은 가능 이건 등기소로 가는 거 아니라 가압류 신청은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가압류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내리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결정 내린 법원에 뭐가 있어야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갑니다 그럼 가압류 등기 촉탁 들어왔죠 그럼 들어왔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 등기가 돼 있어야 가압류 보존 등기 가압류 등기 촉탁 들어온 걸 2번에다가 가압류 등기 하잖아요 건물주가 신청 안 한 미등기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 있는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으면 각하해야 되겠죠 왜 1번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어야 2번에다가 가압류 등기 하니까 그런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뭐라고 법에 규정돼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어디를 봐주시느냐 240페이지 2 해놓고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계시 찾으셨습니까 양가로 1번 등기간의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4번 눈 고정해 보세요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무슨 등기 처분 제한 등기를 위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형광편 치셨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왜 등기 안 돼 있음 건물주가 신청 안 해갖고 보존 등기 안 돼 있으면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가압류 등기는 1번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가압류 등기 못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각하하거라 각하하지 말거라 각하하지 말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등기하고 등기간이 직권으로 등기하고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2번 가압류 등기를 법원에 촉탁 받은 등기를 등기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으로 직권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사유는 영어 은행 시험 문제로 한 문제 배당이 꼭 떨어지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만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권 등기 사유 거기에 1번에서 14번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유들이 지금 시험에서 꼭 나는 주제인데 그게 오늘 해야 될 주제 강론을 다 배우고 나야 해결할 주제 강론을 다 배우고 나야 해결할 주제를 총론이니까 앞에다가 그걸 다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시험에서 중요한데 그건 오늘 해결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 강론 4장 5장을 다 배우고 나서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 맞배기로 딱 하나만 해결했습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이 들어와야 등기해 주는데 직권으로 하는 법률 규정 있음 없음? 있음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샘플 해드렸던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을 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 쪽 타기는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이게 만만한 문제인가 한번 보세요 가부의 건물 있죠?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구청에서 뭐 부과하죠? 뭔 세금? 그렇지 재산세 등기 해놨으면 안 해놨어요? 안 해놨죠? 그럼 재산세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 뭘 찾아가고 알고 있지 구청에서는 저 건물 건축물대장 관리 안 했는데 당연히 건물주 갑인 거 모르겠어 건축물대장 구청장이 재산세 납부하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아하 됐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가부의 건물에 지금 신중한 건물 건물주가 재산세를 네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냅두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건물주한테 압박가하나 어떤 압박가하죠? 압류 들어가 압류 뭐 들어가요? 압류 들어가요 그러면 압류 들어가죠 그러면 압류하면은 자 이제 이 미등기 신축건물 가부의 건물에 지금 어디로부터 재산세를 체납하여서 어디로부터 압류가 들어왔어요? 구청으로부터 압류등기 들어왔죠 그러면 압류등기 촉탁 들어왔죠 그럼 건물주 압류등기 구청장이 압류해달라는 그 건물이 건물 소유권 보존등이 돼있음 안 돼있음 안 돼있죠 압류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은 2번으로 압류등기를 할 수가 있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못하면 압류등기 할 수 없다는 거죠 재재 작년 시험 문제 중개선 이 수준이에요 지금 압류등기 들어왔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은 처분제한등기를 법원에 촉탁 있는 때만 직권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어디에 촉탁? 그러면 따라서 지금은 누구의 촉탁이 들어왔어요? 처분제한등기 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촉탁 들어오면 빠꾸야 소유권 보존등기 못해 어디에서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법원에 촉탁 들어온 때만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으로 하고 처분제한등기 실행하지 관공서라 하더라도 구청장의 촉탁이나 세무서장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받은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없고 각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처분제한은 어디에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때만 직권 보존등기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에 대해서만 직권 보존등기지 구청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나 세무서장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때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을 각하하도록 돼있다는 것 그것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이제 또 하나 우리 240페이지에 직권등기하는 사유 중에 여러분 7번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7번? 네 자 7번 먼저 필기구 드시고 고치셔야지 지금 그런 용어가 아니니까 대직권인 취지등기 이렇게 나와있죠 지우시고 옆에다 다시 쓰세요 이렇게 고치셔야지 옆에 옆에 공간 남으니까 이렇게 써두셔야죠 그런 용어가 절대 시험지에 안 나니까 이미 사라진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째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아까 신동아파트 가동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역삼동 29번지 필치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해 이 땅 소유권을 신동아파트 가동소유자들이 땅을 사용하고 있어 을구해 이 땅 지상권을 갖다가 신동아파트 가동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라는 뜻을 갖다가 등기해주는 거죠 이거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잖아 대직권 등기는 뭐로? 신청으로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두 개 이제 배운 거예요 두 개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천천히 가시면 돼 강론 4장 5장 하면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위치 원위치 234페이지 봐보세요 자 234페이지 이제 원위치 오시면 자 이제 등기 절차 게시 구조 크게 신청, 좋다 법률의 규정일 때는 직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권등기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는데 이건 4장, 5장의 강론 등기 다 배우고 정리할 거 단 두 개는 이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처분제한,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들어온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가지 두 번째 대직권 등기를 그 한동건물을 구분한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직권 등기를 신청받아서 등기하면은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강론폐문섬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신청 이제 하러 가면은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이제 이거입니다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임의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법에서 법률에 규정해놓은 때는 등기 아무 때나 신청하지 말고 신청하러 찾아와라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등기 신청해야 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찾아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시험에서 세 번을 물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교재 235페이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제 크게 보세요 235페이지에 상단에 양가로 1 당사자 신청안에 소제목에 동그라미 1, 2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안에 기역번, 니은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기역번, 니은번이 지금 이겁니다 자 기역번 갈게요 신청 의무 부과하고 있는 법 규정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1개월에 신청 의무 부동산등기특별주치법에 60일에 신청 의무 자 그러면 세 번이 1개월 60일이 갖고는 안 낫겠죠 구체적인 얘기를 갖고 출제했는데 자 그럼 갈게요 1개월에 신청 의무는 뭐에 대해서 1개월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느냐 하면은 자 요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멸실은 어디에다 등기하는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멸실 등기는 자 먼저 앞선 선자 대장 대장은 토지 대장이 있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죠 대장을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찾아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록을 받고부터 멸실 등록 변경 등록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등기 신청하러 찾아오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한대요 1월 이내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한대요 이걸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의 신청 의무 60일에 대해서는 자 요거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두 가지 갑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언제 60일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하는 자가 보존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은 보존등기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양도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부터 시험에서 깊게 내요 이거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는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이렇게 사례 들어 볼까요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자 요거 사용 준공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나면 이제 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이죠 사용 준공검사 맡으면은 자 그럼 사용 준공검사 맡기 전 사용 준공검사 맡았고 사용 준공검사 맡기 전 사용 준공검사 맡고 나서 그럼 사용 준공검사 맡기 전 이라는 건 대장에 등록이 돼 있음 안 돼 있음 안 돼 있음 사용 준공검사 맡았다는 것은 대장에 등록이 돼 있음 자 그럼 갈게요 사용중공검사 맡기 전에 건물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대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대요 매매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여야 한대요 하여야 한대 누가? 갑이 자 그럼 가요 자 그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안무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면 갑이 자 사용중공검사 나기 전에 매매했어요 그러면 매매 한대로부터 60일내 갑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해야 된대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왜 아직 중공검사가 안 떨어졌으면 보존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용중공검사 떨어진 날로부터 60일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갑은 그럼 만약에 사용중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갑이 건물을 A에게 매매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 언제로부터 매매기약 체결일로부터 60일내 갑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여야 한다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거를 꼭 묻습니다 사례로 직접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이제 요거죠 이게 없으면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까지만 나는 게 아니라 언제로부터 60일내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시험해서 묻습니다 중공검사 나기 전에 양도에 매매했으면 매매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나중에 사용중공검사 날날로부터 60일 중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매매했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여기까지를 구체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자 두번째 두번째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신청회물 부과합니다 그럼 소유권이전등기에 신청회물 부과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죠 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그러면 계약 아닌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는 신청회물을 부과함 부과하지 아니암 부과하지 아니암 그러면 갈게요 건물주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 수용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 증여했다 하여야 한다지 증여하는데 왜 또 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해 증여는 계약이잖아 하여야 한다 건물 교환했다 상대방 토지와 하여야 한다 매매했다 하여야 한다 그거 변별하는 게 시험 문제 당연히 주제로 나는 거죠 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만 계약 그러면 이거와 계약 아닌 사유 지금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말씀드렸고 더 갑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시험은 그럼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반대급부 이행이 없어도 되는 계약일 때는 효력 1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있어야 되는 계약은 이행 완료 1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걸 또 구체적으로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냈다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x 왜 건물 매매는 자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이 있어야 되는 계약이니까 효력 발생일로 배당이 안 떨어지죠 뭐 한 날로부터 이행이 완료된 나이라고 법전에 되어 있으니까 이행은 대금 주는 거지 그 이행이 완료됐다는 건 계약금 중도금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니까 잔금 지급하는 게 완료가 되는 거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건물 증여일 때는 증여는 수증자가 OK 승낙의 의사 표시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증여기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내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세 번 낸 위력이 있어요 세 번 낸 위력이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꼭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하면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교재 235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으로 일련번호 다뤄놨네 신청방법 형광펜 두 가지 보세요 기억번 방문 신청 그대로 형광펜 치시면 돼요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긴 시험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36페이지 니은 중단 부분에 전자신청 형광펜 자 이제 시험은 독립적인 문제로 전자신청을 두 번을 출제했습니다 지문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제를 두 번 배당해서 냈는데 그럼 전자신청은 몇 개 잡으실 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전자신청 첫 번째 줄에 전산정보처리줄 이용하여 등기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걸 말한다 어 등기소에 방문 안하고 인터넷 접속해 갖고 등기 신청하는 거지 이렇게 용어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 갈게요 밑에 A의 등기 A규가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로마자 1 당사자 본인 A에 신청하는 경우 형광펜 잡아보세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외국인 자연인 외국인 그리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법인 자연인과 외국인 포함한 자연인과 법인이 전자신청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줄로 가면은 다만 형광펜 주시면 되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대로 형광펜 왜? 외국인 포함한 자연인과 법인만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 신청할 수 없대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자 첫 번째 로마자 2 대리인 A에서 전자신청할 경우 변호사, 법무사 나오죠 형광펜 가로 건너뛰게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동포 출입국과 법적 주의에 관한 법률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형광펜 주세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자 이제 요거 기출문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갑이 건물 소유자 A가 매매 등기 신청할 때 방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방문할 수가 있고 A와 갑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방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 매순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B라는 사람이 방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B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다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갑으로부터 수권을 A로부터 수권을 갖다 부여받아서 방문하는 사람 B를 갖다가 대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자 전자신청한다는 것은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 매수인은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을 하면 당사자 자연인 자연이니까 인터넷 접속할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는 갑 A가 자 이걸 B에게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럼 위임장을 부여받은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접속해서 매도인의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를 매수인 A 앞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인터넷 정보 접속해서 보낼 수가 있는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능 불가능? 아니 불가능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한 얘기라니까 안 돼요 단 너 법무사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돼 이게 이 시험 문제 진짜 중요한 얘기 그럼 여기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B에게 위임장 써주면 B는 법무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도 위임장만 있으면 갈 수 있어 없어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전자신청은 위임장 있으면 인터넷 접속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대요 못한대 못한대 얘가 무슨증이 있으면 그게 된대 그렇지 법무사 변호사들 밥 벌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밥그릇들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국회에서 이게 방문 신청하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시험 문제 이거 그럼 전자신청은 양방 당사자가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신청할 수가 있죠 문제는 양방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도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인터넷 접속 안 하고 그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사용자 등록 안 해도 될까요 사용자 등록 안 해도 돼 이 사람들이 직접 인터넷 접속하려면 사용자 등록해야죠 그런데 이걸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임을 갖다가 전 인터넷 접속해 등기 신청하라고 왜 위임을 해주겠어요 사용자 등록 하기 싫으니까 이걸 수수료 주고 이 사람들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가 전자신청하려면 당사자들 매도인 매수인은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을 내놓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마무리 갈게요 237페이지 전자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 나오죠 자 그거 언제 들어갑니다 참고 아니에요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제입니다 1.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는 당사자 자격 대리는 등기소에 출석 사용자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고 3.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3년 아셔야 돼요 연장기간도 3년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고개 들어보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했던 시험 문제 빠졌지만 아셔야 돼요 요거 미리 소개했어요 사용자 등록은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인터넷 접속 전자신청을 이용하려면 당사자들은 사용자 등록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교재 없지만 이건 기초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거 하셨으면 교재 넘겨보십시오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하면 241페이지 241페이지 2절 등기신청의 당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당사자 자 가로에 놓고 2절 밑에 여백 공간에 지금 적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에다가 등기신청 적격 왜 용어를 써야 되느냐 법전에 통일된 용어가 법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은 시험에서 하나의 용어를 아는데 이건 법전에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출제연이 누구냐에 따라 용어를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시험지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출제연이 있는 반면에 등기신청 적격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출제연이 누구이냐에 따라 용어를 두 가지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제 갈게요 등기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건 내용만 읽으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은 등기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달리 등기신청 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은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인이면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인 형광편 치시면 돼요 사람 인자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등기부에 최초 소유권자 등기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 자리에 소유자 머시기 머시기 등기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소유자 자리에 자신 앞으로 소유자 자리에 이름을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법률용으로 몰아본다 등기 신청 적격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구만 그걸 인정해준대요 누구만 인만 인정해준대요 그럼 대입하면 되지 자 여기에 자연인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법인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자연인지 법인인지 자연인 법인이 아닌지 편별력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자 가봅니다 자 태아는 소유자 자리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으면 없습니다 태아 임신 중에 있는 애 없죠 왜 그러냐면 인만 인정된다며 그럼 아직 출생 신고도 안 되는데 걔가 이름이 어디 있어 걔똥이라고 이름도 묻는데 어떻게 걔 앞으로 등기를 해 자연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아 하면 되죠 왜? 걔는 출생 신고 돼 있으니까 자연인이잖아 그 다음에 미성년자 뭐 벼룩을 다 놨어 근데 이거 다 이해하라는 주제지 이걸 갖다 암기하라는 주제가 아니잖아 인인지 아닌지만 변별하면 되는데 자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하면 피한정후견인 되죠 왜? 아니 피한정후견인은 자연인이잖아 피성년후견인 되죠 왜? 그 용어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셔서래 이 자리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 건물주 안 되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애기라고 건물주 못하나?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 고행이 하면 고행이 고행이 아 이거 미국에 정신나간 분들은 자식들 없으면 그 재산을 누구한테 넘겨줘 그래요 지금 그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 건물 증여를 해주면 고행이 앞으로 명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되느냐예요 지금 되느냐예요 안 돼요 왜? 아 걔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니까 또 본문사에 어떤 시험문제 기출문제 나왔는지 한번 소개시켰 저 의왕구치소에 계신 분 의왕구치소에 계신 분은 시험용어로 뭐라고 수감자 수감자 서울구치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계신 분 수감자 거기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다 돼요 그럼 내 옥동으로 집 이사한 거고 누구 앞으로 등계했겠어요 내 옥동으로 이사하셨잖아 이사 안 하셨나? 이사 집 날랐을 텐데 그 집 샀다면서요 수감 되신 분 그죠? 그게 지금 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법인 법인은 법률 규정에서 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지요 그럼 이건 법인은 뭐 사법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법인이지 공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이제 이런 것들 자 법인에서 만약에 조합도 법인인가요? 조합? 잘라요 조합 조합 조합이 법인인지 조합 아니야 아니야 등기를 해야 법인이 아니에요 조합은요 등기 안 하면 아예 조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참고로 얘기하는 뭔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농협 조합이죠 법인 설립 등기 안 하면 농협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국회에서 지정한 독립된 법률에 금융권 조합으로 농민들이란 특수이익을 보하기 위해서 농협 농업협동조합 설립 등기 안 하면 농협으로 금융권을 아예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자 땅 건물과 관련된 조합은 금융권 조합은 농협 축협 수협이잖아 그럼 그게 왜 등기 다 할 수 있는 거냐면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니까? 법인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조합 들어보셨죠 그건 금융권 조합 땅 개발조합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땅 개발조합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들어보는 공법상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에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 재건축 재개발조합 그 다음에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이 무슨 조합 주택법에 뭔 조합 나오는지 모르세요? 아이 요새 제일 많은 거 길거리 가다 보면 걸리는 거 조합은 모집하는 조합 프랜카드 걸어놓고 뭐 찌라시 광고전단문에 제일 많은 조합이 지금 이건데 요새 조합은 모집합니다 뭐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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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예요 그들이 다 모이기 때에 등기 가능한 거예요 법인인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절대 조합을 갖다가 설립을 인정을 안 해줘요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설립등기 안 하면 조합을 잘 때 조합 자체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법인이니까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학교가 법인임 학교를 설립한 법인은 따로 있음 그럼 이제 그것만 착각 안 하시면 되지 학교 자체는 법인이 아니야 학교는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학교를 설립한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 이 자리에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이게 학교 교사 건축물이라면 이거 소유자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학교 이름으로 학교를 설립한 법인 앞으로 법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지 학교 앞으로는 절대 등기할 수가 없다 그건 국립학교 사립학교 공이 다 적용된다? 단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5년 전서부터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교 요새 맨날 치고 받고 싸운다면서 학생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맨날 치고 받고 싸운다면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법인 맨돌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외는 있어요 독립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법인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 독립된 법률에서 학교를 위로하게 법인 설립해 준 그 학교가 무슨 어디 학교래요? 서울대학교에요 그게 우리나라 1호 1호 아직까지는 서울대학교 말고는 이제 없어요 서울대학교 아니고는 국공립학교 모두 공이 다 학교 앞으로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법인 앞으로 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어디에요? 서울대학교에요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 더 자 사람임에게 인정되는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등기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체다 누구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자 누구냐 하면은 단체를 설립하고 단체의 규약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사무실 갖다 두고 그 회칙을 갖다 정하고 나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갖다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실무에서 제일 많아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원에 설립 등기 해놨음 설립 등기 안 해놨음 안 해놨음 그런데 어디에는 등록이 돼 있음 이런 단체가 있다고 시군 구청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에 지문 마무리 해볼게요 자 241페이지 그러면 양가로 1번 자연인 인정되죠 양가로 2 법인 인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사항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법인은 사단 재단 공사법인 내외국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 공법인도 당연히 등기 신청 당사는 인정된다 다만 자치단체는 특강 도 시군 구만 의미하므로 음면은 자치단체가 아님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자 242페이지 양가로 3 일국인 오케이 해야지 왜 자연인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태아는 X 하셔야죠 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적격 인정되죠 거기에 직접 법에 26주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해보세요 종중 문중 애를 들어 놓은 거야 종중 문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야 법전에 애를 들어 놓은 거야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누구 이름 앞으로 그 사단 재단을 형광펜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자 6 학교는 인이 아니니까 안되죠 안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7 민법상 조합 나와있네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 아님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 합 원 합유로 등기를 해야지 중요합니다 어 동그라미 2번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 신청할 수 없고 형광펜 조합원 전원에 뭐로 합 유 조합원 형광펜 합 유 형광펜 예 그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됐습니다 잠깐 쉬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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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